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피날레시대는 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의의 순간으로 역전시키는 턴인 포인트였습니다 왜 이 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시대에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3년 전에 감옥에서 본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준 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추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가장 유기의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집에 불이 났던 것이 처음이라서 많이 놀래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 칩사님의 집에서 함께 합숙을 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기의의 순간으로 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시간표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에게 어떠한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고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모든 신하가 있는 왕궁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가 봐도 그리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이고 그 가정 속에서 요셉에게 어떠한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에 이러한 응답을 누렸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 엄마였던 나엘이 베나미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요셉은 할아버지였던 이삭에게서 또 그리고 아버지였던 야곱에게서 언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전달해 주었던 그 보금의 언약이 요셉에게 각인되고 또 뿐이 내리고 체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보금의 언약이 개인화되어졌으면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보금의 언약을 붙잡았던가 하면 꿈에서 이미지화가 되어질 만큼 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밤에 꿈을 꾸면 여러 가지 많은 꿈을 꿀 수 있죠 그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또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미지화 되어진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보금의 언약이 개인화 되어졌냐면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그 언약이 개인화 되어진 것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럼 그 꿈의 언약적인 의미는 애굽보금화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이삭이 또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심어주었던 보금의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이었고 또 애굽보금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나의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환경을 따라서 또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언약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보금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강남 말씀처럼 그리스가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고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보금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그 불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 불신앙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또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 낙심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리스가 다 끝내셨다라는 그 보금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2022년도에 원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단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언약의 말씀을 1월 달부터 굳세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메신저로서 참 안타깝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12월 달쯤에 되어서 마지막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 원단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님이 계신다면 마지막까지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1월 달부터 이 원단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삶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죠 이번 우리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237 플랫폼을 만들고 또 본당 헌당의 원년 속에서 헌당 경제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비밀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속에서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영적으로 늘 집중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때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대인 시간이 있을 수 없죠 또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감각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볼 때는 우리 다른 노예들은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넘어지는데 요셉을 보니까 똑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24시라는 것이 혹시나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이 생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인만회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가셨습니다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하고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갱신시키셨습니다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의 거짓말 속에서 요셉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 관계의 이 그릇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좋은 사람과의 만남 또 싫은 사람하고의 만남 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원치 않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만난만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그 원치 않는 만남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없겠지요 또 어떤 분을 볼 때는 원치 않는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바꿔주시는 응답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켜 주셨고 또 사람 관계의 그릇을 넓혀주셨고 또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나의 그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과 또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응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까지도 감당했던 랩런트였습니다 저는 매주의 영접반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이 시대에 그리스로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세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신앙생활을 끝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장 먼저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이 순간 이 고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요셉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이 치유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 고백의 시작으로 요셉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로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가문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또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것은 교회를 살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애국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부서와 기간을 살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를 살렸다는 것은 2, 3, 7 나라를 살렸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집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분자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집분자들이 다 함께 원리스를 이룰 때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집중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과 부서와 기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강서 3대교구를 섬기는 이 목사로서 우리 강서 3대교구가 전도하는 대교구로 또 세계 성교를 마음에 담는 대교구로 또 나수트 천의 이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 속에 또 헌단 경제 속에 축복을 받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있는 지역과 부서와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응답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그 지역과 부서와 기간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가 마치고 한 건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를 하고 아랫집에 갔는데 그 아랫집이 깃발을 꼽지 않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밑에 집에 무속인이 살면 늘 향을 피우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치를 수도 있고 또 왜 내가 이런 데로 이사 왔지? 이런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전화 오신 이유가 밑에 무속인이 있는데 그 무속인을 전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이사심방을 오실 텐데 이사심방을 제가 가기 전까지는 우리 건사님이 그 밑에 집에 가서 잘 관계를 하셔라 그래서 예비캠프를 하시고 제가 이사심방을 가는 그 시간에 저와 함께 가셔서 본캠프를 하자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직자와 함께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역과 부서와 기관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삼칠나라와 이 오촌종족보고만을 마음에 담고 살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의 강단에서 내년에 한 130명의 장로를 세워서 현재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삼칠나라를 담당하는 중직자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벌써부터 내가 가야 하는 이삼칠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마태복음 우리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237나라 속에서 한 나라 한 나라를 담당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보금의 깃발을 둘 수 있는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미 237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과 교회와 또 237나라를 살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씸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느님의 면접 게임